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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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 일곱 교회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은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또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 선한목작교회,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인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러면 거기에 이름을 넣어보세요. 최왕락에게 편지하라. 오늘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는 네 개의 교회를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 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네 개의 교회입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칭 거짓 사도들 그리고 니골라당 그들의 거짓 유혹과 공격에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지켜냈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딘 교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간 사역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참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지키려다가 이당과 싸우고 그리고 그들을 막아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형제의 사랑을 놓쳐버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책망이 혹은 나를 향하여 주시는 책망이 아닌지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은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을 놓치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칭찬받았던 골로세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골로세 3장 14절 세번역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잘 아름다운 상자에다가 좋은 물건을 담아도 그곳을 마지막에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하고 띠로 묶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좋은 물건도 쏟아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지요? 오늘 하루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나와온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나타나는 열매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돌아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고 있다. 그러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의 첫사랑, 믿음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하라.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궁핍과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서 비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하세요. 서머나 교회는 아주 그러한 심각한 박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 순교당한 일화는 교회사의 아주 유명한 일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일곱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누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심각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들이 담대해라. 순교하고 넘겨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가지만 담대해라.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단다. 죽음을 이겼단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몸소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보셨고 가족들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하셨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과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보시며 애통해하셨고요. 가장 풍요하신 분이 물질과 재정적인 가난을 몸소 겪으시면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다 아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다 알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괴로움 또 아픔들 그도 동일하게 다 겪어서 나에게 와서 손을 잡아주면서 나도 다 알아 그 마음 나도 다 알아 라고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힘이 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또한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서머나 교회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분 계십니까? 오늘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전능의 왕이라 소개하는 주 예수님을 붙드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에서 17절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각종 이방 신전과 또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각축을 벌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도 내었습니다. 그 순교자가 나왔음에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민숙이 22장에서 24장에 돈을 쫓아서 예언하는 자로 등장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꾀를 줍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꾀를 주지요?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음란하게 행함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는 꾀를 주었던 것이 발람의 꾀였습니다. 순교자가까지 나온 교회에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 앞에서도 믿음을 당당하게 지켰지만 참 당황스럽게도 재물의 유혹, 음란의 유혹,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에는 흔들렸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근심을 품고 그대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음란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교 완성을 외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도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아 또 무너뜨린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이 밤중에 홀로 목욕했던 바세바를 훔쳐보다가 결국에는 간흥과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 분별하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게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기를 그롬으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셔요. 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는 양날검을 가지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 둘 조용히 침투해온 이방의 풍습 그리고 모든 문화를 발라내라라는 주님의 경고인 것이죠. 버가모 교회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 없으십니까?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수는 있지만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죄는 여전히 품어지고 있고 또 생활의 염려 그리고 속은속은 하는 일, 속닥속닥 되는 일 이런 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일들이 없습니까? 양날검을 가지신 주님이 발라내라. 오늘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9절은 두하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교회는 행위와 사랑, 믿음과 성김, 또 오래참음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신앙의 진보도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보시고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세벨이라는 자칭 예언자를 용납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 아압의 왕의 아내로 시돈에서 바할신을 갖고 들어와서 나라 전체를 바할을 성기는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죠. 이 이세벨과 같은 인물이 지금 두하디라 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은 도대체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여러 추측이 있고 학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예언자라고 소개한 것을 토대로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치우친 활동을 했다고 보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 이세벨은 성도들을 보금회의 다른 짐을 지우게 하는 그 자리로 이끌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영적인 체험,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도록 성도들을 몰아갔는데 그 결과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이세벨 자신을 성기는 결과를 맞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고 튼튼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을 갖고 그렇게 추구할 수 있지만 항상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를 이끌어갈 때 신앙의 유익을 줄 때 잘 분별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우상으로 세워서 그 사람을 성기는 대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또 나 스스로도 내가 자칭 이세벨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네 개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숨차요. 네 개의 교회를 다 본다는 것이 실은 한 교회를 하루씩 봐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들이 많은데 오늘 네 개, 내일 세 개 이걸 어떻게 잘 전해야 되나 참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 교회를 붙잡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기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붙잡을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일곱 교회를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전체를 향하여 내일까지 살펴보겠지만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주님의 책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지만 박해 때문에 믿음이 더 정결하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곳은 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떤 곳은 반람의 교훈을 따르고 어떤 곳은 이세벨의 활동을 용납하고 이러한 교회의 실상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싸움을 지금도 싸우고 있는 전투하는 교회요.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넘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그 실상이 어떤가를 보면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경주하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끝났네 이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달릴 수 있도록 우리는 보통 응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곱 교회가 책망을 받고 그리고 무너진 교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를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곱 별을 붙잡고 여기 일곱 별은 그 교회의 사자들,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을 받고 넘어지기 일수이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니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합니다. 거니신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어떻게 하셨지요? 거니셨다고 했어요. 해가 질쯤에 에덴동산을 거니셨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고 넘어지고 실수하기 일수이지만 지금 주님은 교회 사이를 거니고 계셔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고 주님이 붙들고 계신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떨 때에는 내가 교인이라는 게 민망하고 또 한국 교회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아도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교회를 주님은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사이를 주님은 거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교회인 성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도요 주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 중에 포기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 어쩜 저렇게 늘 가시와 같은 일만 할까라고 하는 성도라도 그 성도를 주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그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셔요. 그래서 그 눈으로 그 사람을 오늘 보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중국의 내지 성교를 창시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성교사님이 계시죠. 해안선을 따라서만 성교 기지를 세웠던 그 시절에 오직 믿음만 가지고 중국의 내지로 주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들어갔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성교사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뭐라고 말씀을 달리하셨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즉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또 아니면 내 노력이 크다고 그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서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향하여 아무리 헌신한다고 한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니까 내 헌신과 내 노력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교회인 성도들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를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날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하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그러한 하루를 오늘 또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흐려지고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고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나님 붙들고 또한 대답하면 나아가는 저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지 못한다고 여겼던 그 사랑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계속하여 부담을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과 화해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으로 돕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온 것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온 하루를 시작한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아버지 사랑할 힘을 부어주소서 오늘도 기도 중에 사랑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품은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나 먼저 손가락질 한 적은 없으십니까? 또 교회인 성도를 향하여서도 손가락질하고 품지 못해 이제는 끝이야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를 향하여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여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지 아니하시니 저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을 열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교회와 성도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걷으시는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 신실하신 주님이 끌고 가신 하나님 우리 또한 포기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붙들고 세우실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아갑니다. 교회를 향하여 원치 않는 마음을 품었던 것을 등장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 그만두고 싶었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주의 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